동양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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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ut of this team project. for this team project.. and then of course, I'm gonna give you a little more information later on. How about left curve? We're two right answers, so now you can just cheat off your peers if you'd like to d 이 박스에 넣을게요 제가 이 박스에 넣을게요 왜냐면 지금 많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14년에 찍었을 때 오일색을 찍었을 때 너무 많이 inside here like this one I got it in the alumni meeting hmm I'll keep it and this is This I also got this from the alumni meeting a few years back I quite like it The next one this is the the this this I made this it it 등산을 준비해 주신 풍성한 청양고기 포장과 함께 찌개하는 과정 포장과 포장의 포장 포장과 포장의 포장 포장과 포장의 포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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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예쁘네 엄마 이런 것도 이쁘다. 이게 저번에 제주도에서 본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이쁘다 야 이거. 이거 엄마야. 55만원이야. 1번째가. 이거는 큰 거네. 어. 사이즈별로 있어. 지금 멤버십이면 50% 할인이래. 멤버십 50% 할인이 뭐야? 우리 아까 멤버십 가입한 거. 지금 블라인드가 5만원, 4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? 이게 얼마인지 봐봐 이거. 걔가 6만원인 거 같은데? 그러면 3만원에 산다고? 그치. 응? 정말로?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오늘enging. 가기. 가루. 로그. 로그. 고기 확인한다고. 그다음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건가. 여기가 포도과자이에요. 몇 시까지 해야 그렇게. 흥이 좀 더 잘 안가 Mexico. 거짓말은 자극에 손가락을 벗어주는 건가. 맞아요. 감사합니다.